빙빙님 패자조로 아 에너지도 별로 없었는데 네 윤님 도전 예예 패자조로 자 코리아 비비님 도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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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부딪혔어 다시 아 에너지 아 에너지 아 에너지 아 에너지 아 에너지 아 예 승자조로 자 별지기님 도전 예 패자조로 패자조로 네 패인킬러님 도전 아 예 패자조로 어 패자조로 예 비비님은 승자였나요 예예예 빨리 가시고 패자는 패자조로 빨리 가시고 지금 패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명을 제가 여기서 살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승자조는 권총을 아 여기서 총 쏘면 경찰 오지 네 어 안되고 어 일단은 패자조 거기 서 계셔주세요 패자조 거기 서 계셔주시고 아냐아냐 그렇지않고요 어 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 패자조가 몇 분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여덟 명이죠 일단은 달 제가 신호를 주면은 달리기에서 오는데 일단은 꼴등 어 아니아니 아직 시작 아니야 앞으로 슬금슬금 나오지마 어 아니야 일단은 꼴등 두 명은 일단 탈락 확정이고요 그럼 나머지 여섯 명 중에 아니 꼴등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절반 1 2 3 4등만 합격이고요 5 6 7 8등은 탈락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가 자동차 조심하세요 일단은 제가 시작 신호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시작 신호는 제가 시작이라고 말하면 시작하시면 돼요 준비 그 다음에 지금 승자조 4명은 1 2 3 4등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디 뭔지 자 준비 준비 기다려주세요 준비 준비 어 준비 어 준비 어 준비 어 갑자기 시작할 겁니다 아 아 아 걸어서 아 좋네요 여러분들 룰 바꾸겠습니다 뛰기 금지고 걸어섭니다 걸어서 걸어서 1 2 3 4등이에요 걸어서 자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멈춰 일단은 일단 노랑머리님 수고하셨어요 노랑머리님 페인킬러님 수고하셨고요 예 페인킬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윤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윤님 어 아 예예예예예 어 감사드리구요 어 페인킬러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페인킬러님도 이제 네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해가지고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예 오세요 나머지는 너무 좀 똑같았어요 음 자 다음 미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미션을 향해서 다음 훈련장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어 이거 이제 못 올라가나? 아 여기 못 올라가는구나 아 옛날에 올라가줬는데 아 그러면은 이쪽 말고 일단 건넙시다 네 조심하시고요 음 아 벌써 또 아침이 오고 있네요 기차다리를 또 찾으러 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봐둔게 있어요 일단 오시고 일단 오시고 음 크흥 아 아 이 캐릭터 너무 느리다 달리기 이 캐릭터 너무 느리다 달리기 아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나? 음 음 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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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좋아요 음 여기 못 올라가 여기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한번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보자 여기를 일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를 돌고 아 안되네 음 음 음 아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서 할라 그랬는데 아 그러면은 음 음 음 그래 이쪽으로 올라가자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음 다음에 버스 하나 대절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음 어 어 어 음 여기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더 아 올라왔네요. 아우 눈부셔 야 이 위로는 못 올라가? 이 파이프 간 위로 못 올라가? 어!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서 혹시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어 아 이 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나요? 음 나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 없나? 어 어디가 어디가 아 그쪽으로 가봐 올라가 봐 어 일로 잘하면 되겠다 일로 어 일로 가면 못 살으면 되겠어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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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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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그래 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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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떨어지지 말고 길에 길에 야 올라와 올라와 얘들아 올라와 일단 다 올라오세요 바로 이거야 음 올라오세요 음 올라오세요 예 예 예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예 예 누가 사망했어 아 아아 자 일단 빨리 다 올라오세요 야 왜 이렇게 죽어 얘들아 죽지마 거기서 서 있어 거기 내가 좀 실험해보고 올게 내가 좀 실험해보고 올게 아우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아 가지는구나 옆관으로 뛰어갈 수 있나 아이 미치 아 옆관으로 안가져 아 여러분 전 신경쓰지 말고 빨리 올라가세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아직도 못 올라가신 분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싸우지마시고 음 아 누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와 빨리 아이고 아이고 쏘리 빨리와 어헝 한 번 한 번 더 도전해서 실패하면 탈락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서 실패하면 탈락이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니 글루 일로 왜 올라와 그쪽으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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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서 그냥 올라가 아니아니아니 아니 이쪽 펴 아니 반대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왜 글루가 일로 오라니까 일로 네 네 아 네 괜찮습니다 자 빨리 올라오세요 비비님 어디가 근데 비비님 어디가냐고 그리로 왜 가냐고 저기 저쪽으로 올라가라고 레오밤님처럼 저렇게 올라가라고 일로 오지 말라니까 계속 와 어 올라가 그렇지 총으로 쏴줬잖아 그래서 이쪽이라고 총으로 좋아좋아좋아 아니 점프해 점프 점프해 비비님 점프해야돼 거기서 점프하라니까 점프해 그 관 관 줄기를 잡으면 돼 점프 레오밤님 점프 그렇지 그렇지 점프 그렇지 점프해야돼요 거기서 네 비비님 그냥 앞으로 점프하면돼 그쪽말고 야 저 관에 이 줄기를 잡으란 말이야 이 띠처럼 띠를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뒤로가면 어떻게 이렇게 여기를 잡아 여기 띠 띠처럼 둘러진거 어 그냥 거기서 앞으로 냅다 뛰면돼 조준할 것도 없어 앞으로 점프 뛰어 점프 그냥 뛰어면돼 뛰어면돼 나의 믿고 뛰어 앞으로 뛰어 계속 뛰어뛰어 뛰어 어 오케이 고고고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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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비님 탈락이에요 너무 준비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 다른 사람 다 와 있는데 일단 비비님 다음 기회에 어 다음 기회에 좋구요 어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아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려와있지 마시고 이쪽띠 뒤로 올라가주세요 이쪽띠 이쪽띠를 스타트 지점으로 하겠습니다 이쪽띠 뒤로 올라가주세요 네 오케오케오케 거기 있으세요 오케이 자 이번 미션은 사실 쉬운 미션인데 네 일단 거기 계세요 예 아냐아냐아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계세요 예 어 어 파티 참가는 뭐야 자 그 띠를 이제 시작디정료 그 띠를 이제 그거 하면 안되구요 그 이번 미션은 단순하게 지금 몇 명 있죠? 10명 있죠? 여기서 3명 탈락 하겠습니다. 3명은 어 꼴등 3명 탈락이구요 이번 미션은 철인 3종 레이스 그 관에 올라가라고 한 이유는 그 관을 타고 내려오는게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옆으로 이제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꼴등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번 미션은 제 앞에 일렬로 줄 쓰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면은 자 잠깐만요 이거 확대가 되다 안되다 왜 아 이거구나 자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한 사람이 앞에 좀 나와있는거 같은데 아니죠? 제 앞에 이제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한 사람이 지금 앞에 나와있는거 아니시죠?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좋습니다 관을 타고 내려오는게 가장 빨라요 서로 서로서로 흔들리면은 옆으로 떨어지면은 꼴등이 확률이 높아요 아 역시 관을 타고 내려오는 선수들 아 좋습니다 누가 1등 할 것인지 지금 와 근데 한명도 관에서 잇따라 안하네 이어 야 야 다 사망 어어 낙하산 그렇죠 와 그렇죠 이거 다 그렇죠 사망 천천히 떨어지셔야죠 야 근데 뭐 야 옆에서 사라졌어 이거 이러면 안되지 야 아 그래 그래 뭐 뭐가 됐든 간에 빨리 와 사망해서 와 빨리 오면 장땡이요 빨리 와 야 쟤네놈이 저쪽에서 떼오나 야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야 이거는 조금 근데 사망이 이거는 좀 사망해서 이득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명 강퇴에서 어 한명 강퇴로 바꾸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어 제가 좀 미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명 강퇴에서 한명 강퇴로 바꾸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어 약간 이거는 사망을 해서 이득을 본게 있기 때문에 아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꼴등은 아 빙빙이님 아쉽습니다 빙빙이님 예 수고해주셨는데요 예